자, 군사 공유로 갑시다. 자, 한 판 한 판이 너 왜 이렇게 좀 어이가 없냐. 난 너무, 난 너무, 너무 어이없게 죽어. 2번으로 간다. 1, 2번. 나 2번 갔어. 네가 1번 가면 돼. 1, 2번. 오케이, 항공기. 따따따따. 이길 수 있겠지? 너 한 판 해봤잖아. 40분 내 끝내야 돼. 40분 내? 42분이야. 42분. 충돌이. 충돌이? 오케이, 오케이. 좀 황당하긴 하네, 확실히. 갑자기, 어? 갑자기? 흥석이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는데, 꽝! 하고 부딪혀 보여주는 거야. 흐흑. 겨울 틀었더라. 무승부로 된 거 아니야, 결국에? 으흥. 흐흑. 어우, 눈부셔. 야, 여기, 왜 이렇게 눈부시냐, 여기. 아니, 각도를 지금. 여기, 저기 그 카메라 같은 거. 불시켜줘. 발전기를 좀 칠게. 흐흑. 돌아가고 다시. 흑. 흐흑. 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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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. 괴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라가고 있어. 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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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, 많이 짓고 있냐? 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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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? 전기 왜 이렇게 부족해? 흑. 전기 짓고 있는데? 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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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되게 열심히 짓고 있는데, 전기? 왜이렇게 부족하냐 이거 축전속까지 울려야 되겠다 축전속까지 울려야 되겠다 아하 왜 커맨드와 같이 짚고 있었어 아하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게 건설한 속도는 빨라지잖아 대신에 커뮤니터가 제일 빠를거야 이렇게 되면 핵방어를 양쪽에서 쥐어야 되네 지우면 되지만 없고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잖아 발전기 지금 많이 짓고 있어 걱정하지마 도전기 오케이 왜 돈이 꽉 찼어 그러네 빨리 쓰자고 꽉 차는건 안좋아요 그래도 짓는게 진짜 오래걸리는구나 그렇게 그래도 짓는거 진짜 오래걸리는구나 여러개를 짓는걸로 오래걸려야 돼 아 그러고 있긴 한데 오케이 만들었다 어 왠지 뽑는다 어 벌써? 벌써? 벌써 하늘에도 눈렀네? 뭐 왔어? 오진 않았잖아 그치 오진 않았는데 그것도 올겠지 뭐 이렇게 열심히 연탈하고 있냐 뭐 공부야? 열심히 막아서 연태 해가지고 저거 뽑았지 어벤져? 으흠 자 이거 창력 안했지? 뭘 창력 안해? 어디 있는가 창력 할 것 같은데 저거 건설하는거 오고있어? 어디서 지금? 어벤져 지금 풀어온다 어벤져 지금 풀어온다 어벤져 지금 풀어온다 어벤져 지금 풀어온다 난 지상에 내 붕냥 뽑아놨거든 네 혹시 저거 할 수 있을까 발전기 짓는다 두번째꺼 향상된거 나한테 돈 상상된거 올리고 있어 매스 어 매스 부족하다 아니 너무 많이 붙였나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많이 붙였나보다 응 뭐 왔었다 방금 터졌어 차렸으면 됐어 발전기 지금 큰거 짓고 있는데 부족하네 발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매스도 부족하다 일단 나 이거 매스 좀 늘릴게 나 별로 안 쪘었거든 지금 매스 늘리고 있어 매스 그거 향상된거 두번째꺼 어 지금 늘리고 있어 오케이 어벤트도 풀어온다 오케이 어벤트도 풀어온다 쓰읍 매스가 너무 부족한데 얼른 만들어줘야되는데 애들이 한꺼번에 달려붙어 달려붙어 짚고 있어 속도 올리려고 어? 짚고있다는데? 응 봤어 와 와 와 통도 커가지고 그냥 짚고있다 짚고있지 짚고있지? 짚고있다 지은건가? 아 지어져있구나 너 레이더 올리냐? 아니 아직 올릴게 지금 이따가 레이더 하나는 지워놔 왜냐면 너랑 나랑 서로 해야 저기 통성 하나 커버해 향상된 레이더 이거 말하는거지 응 너가 지금 정확하게 내 반대편에 있지 응 그래서 서로 서로 반대편 커버하는거 알았어 다시 전기를 또 짚고있고 그리고 전기를 전기를 핵미사일 방어 지워놔 오 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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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뱅력 써 니가 써도 돼 위로 왔거든 위로 지금 짚고 있어 지금 빨리 가야돼 간중 나갔다 어 쟤 도착했다 쟤 도착했다 아이씨 나 없네 시상 시상 가고 있어 너 있어 병력? 응 응 인형이 있어 땡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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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오스 헬리오스 이리로 보내, 헬리오스 이리로 보내. 어디로? 여기, 여기, 여기 싸우고 있는데. 병이 추가된다, 병이 추가된다. 보내고 있어, 보내고 있어. 이리트 가고 있지. 아, 쉣. 막, 막 찍기 시작했다. 넥길래 방어. 옥. 네클리어 방어워드 공개 빠진다, 공개 빠진다, 공개 빠진다 제우스 나왔다, 그쪽으로 간다 제우스 보낼게 많이 나왔다 제우스 가고 있어 지어진 것 같은데 하나 제우스 처리했어, 나? 저거 더있네 내 기지 쪽으로 오고있네 에이, 쉣 아, 하나 더 있다 마그로스 마그로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돈이 깨져가지고 돈 줬던 애들이 저거 이거 이름 뭐였지? 제우스 그냥 가운데 세워놓게 지금 깨진 곳 혹시 모르니까 응 헬리오스 하나 필요하냐? 응? 헬리오스 하나 필요해? 에이, 헬리오스 괜찮아 두 개 있거든 지금 필요한 말해 보내줄 테니까 지금 발전기 엄청 짓고 있는데 부족하네 깨려서 그래 깨려가지고 이건 필요한 지지 불구여 지민아 베리도 어린이 저거 베리도 진짜 jewels 가족들 손 도우리도 엇 엇 엇 엇 엇 엇 딥펜더 지어놨지? 핵 박는거? 나도 한 10개 정도 지어놨거든 지금 아 전기 완전 부속하네 전기격 짓고 있어 큰거 나도 짓고 있어 3,700이면 많이 오르네 아 난 또 왔다 또 왔다 계속 오네 왔어? 잡았어 아직 안 지어진 곳이 있는데 저기 내가 먹을게 애들 돌리고 있어 너도 애들 돌려 너도 애들 돌려 돌리고 있다 지금 내 헬리오스가 무진장 비싸 비싸다고 헬리오스가? 어 나 지금 4개 있는데 생산한데 생산크 되게 비싸 그니까 니 두마리 줄게 내가 두마리 줄게 아니 줄까지 주고 가진 않고 아니 필요 없어 어차피 나 두개 있으니까 니, 니 기지에 보내 놓을테니까 니가, 니가 써 내가 돈을 마셨으니까 아니 쓸 이유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 지금 곧 쓰겠지 언젠가는 방어 용도 쓰던지 뭔가에 쓰겠지 쟤 히오스가 하나가 완성되었거든 아니 카탈레스틱 하나가 완성되었으니까 저기 핵 빨리 날려야돼 저기다가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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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다 오케이 멋있어 아래템 쌤 같이 왔어 왔어? 아래템 쌤 같이 왔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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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고 있잖아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저희 그냥 같이 춤추면 돼 불안하니까 저희 그냥 아니 화면이 딴 데로 가 너 레이더 올렸냐? 뭘 올려 레이더 레이더 올렸지 기재 안에 하나 있어 커버리기가 짧은 느낌이야 지연함 났어 네 네 네 다 지운 건가? 돈 먹는 거? 아 하나 아 느꼈을 보이냈구나 뭐? 필리어스? 응 갑자기 화면에 안보여가지고 흠 흠 우리 카탈리스트 안 지워도 되냐?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 지금 완전 반대방향이 있네 서로 그치? 슬슬 카탈리스트 짓는가? 내 기지 쪽에다 하나 짓게 뭐 얼마나 안하는지 모르겠단 말아 왜 안 지워지지? 돈이 부족한가? 카탈리스트 짓고 있어 다른 건 뭐 천천히 뽑아도 괜찮으니까 야 야 너 지금 네 거 유닛 생... 그거 하면 돼 그냥 전함 생산하는 거 달라붙은 저기 빼볼까 다 빼 빼? 어 알았어 빼도 안됨 빼니까 천 주잖아 천 응 응 알았어 젖이 또 짓는다 또 짓는다 또 짓는다 또 왔어? 어디 여기에? 응 파란색 능력이동 중 내 거 제우스 하나 어딨지? 아직 하나도 완성이 안됐구나 내게 병력이동 중 나도 지금 이동하고 있어 카탈리스트 하나 지금 다 완성돼가 저 유닛 생산검에 지금 미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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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지어쓰 집었다 오케이 컷 또 모았네 잡았다 지어쓰 나왔다 방금 들어온 거에다가 하나 더 배 지어놓을게 카탈리스트 하나 더 카드에 2개 장전했네? 3개 장전했네? 핵나는 거 나다 너야? 알았어 날렸어? 카탈리스트에다가 날렸어 카탈리스트가 어디 있지? 위치가 보이냐? 오 3개나 뒤졌어? 4개 짓고 있네? 응, 지금 2개 날렸어 나도 날릴게, 준비되면 날린다 지금 지금 짓고 있는 거에다가 날려 짓고 있는 거에다가 응 열어라 장전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지? 밑에 그 보라색 표시가 없으면 보라색 표시가 없으면 보라색 표시가 없으면 장전 된거야 오고 있다는데 내가 쏘니까 쟤도 쏘네 짓고 있는 게 어떤거야 여보 그 옆에다 쏴 그 중앙, 중앙 옆에다 쏴 중앙 쪽 가까이에다가 가야 돼가 카탈리스트가 2개 완성됐어 핵 떨어져라 핵 떨어져라 저거 완성되기 전에 2개 부셔야 돼 2개나 부셔야 돼, 최선 상담 안이 쓴거지 아, 오케이 그래 됐다 자,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거 게이트는 만들었고 보내 볼까? 힐리우스 보냈는데 너 지금 잠깐만 일단 나 지금 오메가를 한 10개 정도 모았거든 오메가는 아틀라스와 동시에 가야되 그런게 니가 그럼 아틀라스를 뽑아 아르템 있어 아르템 있어 아르템 있어 니가 뽑았거든 아틀라스도 그게 순간이던이 되나 이러봐 아틀라스 돼 저기 저기 이동 가능해 상순간 이동 가능해 왔다 왔다 야 니 상공 니 상공 니 상공? 바로 위에 저거 있잖아 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어우야 오우야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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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싸구려 전기라서 오케 오케 카탈리스트 더 지워 우리도 더 지긴 더 지워야돼 니가 지을 수 있냐 혹시 그쪽에? 아틀라스 지을 수 있어? 아틀라스? 그 뭐야 카탈리스트 카탈리스트 카탈리스트? 어 오케 충만할거 같다 카탈리스트 하나 올릴께 내 바로 위에 있는거 어 올려올려 잠깐만 행운 좀 봐보자 여기 있구나 역시 많이 왔다 이제 하나 다 지워가고 있네 두개 박탈 나보다 너 아틀라스 지을거 뭐지? 아 그 의미없어 승화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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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못보네 아 기지 방어하라 그래 니 기지 쪽에다가 하나 보냈다니깐 응 이거 나 핵 보냈는데 왜 가는거 같진... 아 가고 있구나 나가서 가고 있네 암거 Rodriguez 지웠네? 또 짓고 있네. 아 지워라 그래라. 느꼬바 했다. 계속 눌리고 있으나 봐. 지금 제 카탈리스트 짓는 자리에다가. 저의 기지에 뭐가 많겠지? 호위를 어지간히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. 지금 끊임없이 우리 쪽으로 계속 보내잖아. 팩 날아간거 좀 봐보자. 지금 시간이 절반도 안남았다. 한 10분안에 부이실걸 아마? 이거 안되면 저기 보내야 될 것 같은데. 공유가? 링크 어떻게 하는거야? 기다려봐. 텔레포터에다가 텔레포터 클릭하고 와! 그 지워놨어. 헬리오스 오른쪽 클릭. 카탈리스트에 그 지워놨어. 핵방어 하는거. 헬리오스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? 텔레포터 찍고 헬리오스 오른쪽만 클릭. 텔레포터가 어딨어? 텔레포터가 어딨어? 여기 있다. 텔레포터가 어딨어? 여기 있다. 텔레놨어. 그 보내는데 시간 오래 걸리냐? 텔레포터 타는데 오래 걸려 시간? 오래 걸리진 않아. 금방 가는 편이야? 그럼 두마리를 보낼게. 10억 0 중에 프 scrib purp 어딨어? 지금 행성. 그 앞이네. 어디로 보내지 여기로 보낼까? 좀 안전한 곳 없나? 애들 없을 것 같은데. 여기로 가야겠다. 이동을 안하는데? 애들이 저거.. 걔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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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스에 준비가 돼야지 게임 썼어 수질이 왜 자꾸.. 지금 내 병력이 다 움직여서 지금 렉걸리잖아 내 병력이 다 움직이니까 너 움직이고 있냐? 내 병력 야 렉걸려 내 병력 지금.. 3백이럼 심하게 걸리는데? 헬리오스야 빨리 가라 그리고 이제 병력 이동할때는 그 헬리오스에다가 그냥 우클릭하면 되는거야? 어? 병력 이동할때 헬리오스에 우클릭하면 되는거야? 아니 거기 텔레포트에 우클릭 텔레포트에 우클릭? 응 링크는 어떻게 해제하지? 링크 해제 못해 한번 연결하면 끝이야 끝이야? 그 다음 다른.. 다른 저기.. 타이타닌에 연결해야 돼 다른 링크 텔레포트에다가 그니까 링크 한걸 보내면 되는거야 그렇지? 응 링크한거 안보냈지 안보냈어 잠깐만 어떻게.. 어떻게.. 어떻게 보내면 되지? 내게 가고있긴 한데 한마리가 내게 가고있긴 한데 한마리가 가고있어? 내가 한마리 가고있어 내가 한마리 가고있어 걔 두개만 잡는다 가고있다 내가 가고있다 핵준비중 핵준비중 걔 부끄리중 어디있어 행선 어딨어 여기있다 행선 곧 도착한다 야이거igt 카탈리스트 빨리 파괴시켜야돼 예 도착 도착하는 위치가 너무안좋은데 아 됐어 뚫었어 부셨어? 뚫었어 하나 뚫었어 어디있어? 생성 어딨어? 생성! 졸라 많아 대공능력이 참 부족한게 애매하긴 한데 핵 날렸어 쟤들도 쳐들어 왔다 어디? 우리 기지 잡아 잡아 타이탄 잡아 잡아 저거 잡아 너 니그 한도 움직여 한도 움직여 그 순간이동이 왜 아이도 가고 있어? 나 쟤 건물 줬다 건물 줬다 건물 줬다 어떤 건물? 텔러포터 건물 이동 안되는데? 텔러포로 이동 안되 링크 걸었어? 링크 걸었어 그리고 이제 텔러포 들어가면 되는거야? 응 텔러포 타 안타지네 지금 걸었고 이동중이야 아직? 아니 텔러포가 지금 활성화 됐거든 아니 텔러포 타임 어떻게 하는거지? 활성화 됐어 근데 이동이 안되 아니 저... 너 크게... 공중 안되 공중 안되 공중 안되 그럼 이거 왜... 오메가 무슨 의미가 있어? 오메가는 직접 이동해야돼 직접 이동 이동이 가능해? 어 직접 이동 가능해 오메가는 어 직접 이동 가능해 오메가는 어딨어 행성 어딨어 내가 이동시킬게 내가 이동시킬게 내가 이동시킬게 내가 이동하고 있어 이동하고 있어 이동하고 있다 이동 쩌러로 이동하고 있어 지X 카탈릭 승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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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. 완성이 빨리 되기를 상산하고 있지 지금 어 만들고 있어 쩌쩍 어... узна지 로스 됐다 아 나 완전 적진 한가운데 되구나 타게스트 어마... 어마아지였어 어?! 어어어어어어 작동한다아아아 쏴아 쏴 쏘는 말이야 휴하!! 어 쏜다 오... 어어 야 쟤들 병력 도착하는가봐 쟤들 병력 도착하는가봐 어어 뭐야 뭐야 야! 나 나 다 진짜 다 다 회수해야돼 어디에 도착한거야? 깜짝이야 아휴 씨 마지막에 오는거 뭐야 그거 막 오는거 뭐야 꽤 많이 왔었는데 텔레포트 타고 오는거였어 갈것을 잃고 오는거였나보네 텔레포트 타고 오는 백력 재미있었다